오늘은 여러분께 현실 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째서 승무원의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안 되고 키가 커야 하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업무 환경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고객들의 가방을 머리 위로 올려야 하는데 150cm의 여성이 고객의 가방을 올릴 수나 있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날씬하고 일정 수준의 키 이상의 여성만을 채용하고 있죠. 하지만 한 여성은 이 현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못생기고 통통하면 승무원 못하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을 뽑는데 토익 550 이상이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동생이 옆에서 뚱뚱하면 못해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 있지? 솔직히 내가 뚱뚱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울이라 관리 안 하고 있던 건데 어이 털려서 내가 너보다 날씬해라고 받아쳤어. 근데 거기서 얘가 못생기면 안 뽑혀라고 또 말하더라고. 존나 옆에서 주제 파악을 해라라고 말하는데 짜증나서 혼자 방에 들어와 있거든. 근데 진짜 통통하고 못생기면 승무원 못해? 갱 안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합격해서 싸가지 없는 동생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현실적으로 162에 72kg인데 나 승무원 가능할까? 나는 그리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살 빼면 바로 합격할 스펙이네 동생 싸가지 뭐야? 162에 72면 딱 보기 좋구만. 안된다고 생각하고 응원해줄게 여시야 힘내봐. 안될게 뭐 있어. 승무원이 왜 이뻐야 하고 몸이 좋아야 하는데 시발 존나 어이없네. 이 나라는 그냥 망해야겠네 승무원이 예쁜 게 뭐 중요한데 예쁘면 비행기 사고 안나나? 라는 말을 하면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조언을 바란 여시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마라탕 엽떡 마카롱 탕으로 허버허버 먹지 말고 다이어트부터 하자. 지금 승무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키에 그 몸무게면 당뇨병이 더 가까울 듯. 이라는 정말 현실적인 조언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 fm 여러분들께서는 공중에 몇 시간 떠 있는 동안 안전 책임져야 하는 승무원이 40kg라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 사고가 날 때 40kg 승무원이 아무것도 못하듯 70kg짜리 승무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고가 났을 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프리스트나 스님 한 분을 태우고 다니는 게 안전에 더 도움이 되겠죠. 비행기는 사고가 나면 모두 죽거나 모두 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어쩌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 실제로 대한항공에서 이번에 150명의 승무원을 채용하겠다는데. 우리 여시들은 나이 상관없이 뽑아라 여성시대 회원들 특채를 해야 한다. 우리 뽑아줘 나를 뽑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 뽑아달라고 말하는 유댕동씨. 우리 댕동씨는 무기력하고 불안한 감정이 맨날 드는 사람인데 승무원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승무원이 날씬해야 하는 이유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fm들을 뽑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모두가 담합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디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162에 70이면 딱 보기 좋구만이라는 무지성 공감이 아니라 당뇨병을 고치기 위한 헬스 트레이너가 필요합니다. 싱글벙글 여성시대 지금 난리난 항공사 이야기 해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현실적인 은희의 조언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다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당뇨 예방에 박차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끝까지 elaborate. 여러분 제가